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산 단원구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돌아오지 못하는 세월호 탑승객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매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흘째 날, 시흥방송 제작진은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을 대신해 실종된 시흥시민과 가족, 고 박지영 씨의 임시빈소가 있는 전남 진도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진도로 가는 길가엔 무심하게도 샛노란 갓꽃이 흐드러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갔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 길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길이었을까요. 낮게 깔린 하늘과 뿌연 안개 속에 비맞아 뿌려지는 어두운 날씨가 우리들 마음과 꼭 같았습니다. 여객선 침몰 사고의 상황본부가 차려진 진도군 실내체육관은 진입로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하는 많은 경찰들이 지금의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 체육관 안팎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자원봉사자, 구호물품이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선 1층 체육관. 모포와 이불을 덮은 실종자 가족들 사이사이 탈진한 부모들이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면에 놓인 스크린을 바라보며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흐르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고 박지영 씨의 임시 빈소를 찾아 목포 한국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인지 더 이상 조문객들은 보이지 않고 길게 늘어선 국화꽃 화환 너머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힘없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편히 넘기지 못하고 울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두 사람. 착하고 예쁜 딸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어머니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강아지 사랑한다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한다 왜 이러고 있냐 세월호 참사 나흘째 수색은 밤낮없이 계속됐지만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찾지 못한 팽목항에는 지치고 초조한 실종자 가족들이 틈만 나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긴장감이 가득한 팽목항 지켜보던 봉사자, 구조대원, 취재진들은 하얀 천막 위에 간절한 기도를 적었습니다. 이틀 후 시흥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원과 시장, 또 광장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은 작은 촛불에 마음을 실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이제라도 기적같은 생존자 구출 소식이 들려오기를 빌었습니다. 이 조그만 불빛들이 등불이 되어 저 암흑같은 진도바다 막막한 가족들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2일 아침 선사측이 마련한 인천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지영 씨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22살, 꽃처럼 아름다웠던 세월호의 숭고한 영웅 지영 씨를 떠나보내는 길 우리는 한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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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